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고 7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퇴근길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KBS 재난CCTV를 통해서 이 시각 부산의 주요 지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부산에 내리던 폭우는 뉴스가 시작된 저녁 7시를 기점으로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에서 발달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까지가 1년 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대조기인데다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밤 10시 18분이 만조시간인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럼 KBS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CCTV를 통해 부산 지역 주요 지점의 호우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부산 사상구 사상구청 사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차량 통행이 원활한 모습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들이 운행할 때 빗물을 가르는 모습까지 저희 CCTV를 통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현재는 비가 잦아들면서 도로에 차 있던 빗물이 빠져나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이 지나는 차량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우회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부산 동래구 새병교의 모습입니다. 새병교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많이 잦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책로였던 부분이 현재 흙탕물로 가득 찬 모습 보이실 텐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운전천이 산책로까지 범람한 겁니다. 이쪽이 바로 새병교 하상도로인데요. CCTV 상으로 보면 현재까지도 빗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도 현재 경찰이 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을 지날 예정이시라면 우회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빗물이 빠져나가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산책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부산 수영구 수영만 모습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만큼 파도의 높이가 그리 높지는 않은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바닷물이 수변공원 쪽으로 강하게 밀려들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부산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 주민들은 해안가를 다니시는 것을 되도록 삼가해주시는 게 좋겠고 월파 피해에도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부산 남구의 범 5호교 모습입니다. 옆으로 보이는 하천이 바로 상습 침수 지역인 동천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험 단계 수준의 수위인 3.3미터에 거의 육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비가 잦아들면서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가 대조기인데다가 오늘 밤 10시 18분이 만조 시간이죠. 아직까지는 안심하게 잃은 만큼 침수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동래구 세병교의 모습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곳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바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때문에 이 산책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깁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갑자기 하천이 이쪽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태풍 때 이곳을 산책하던 시민이 금요일 휩쓸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이곳을 산책하는 것을 되도록 삼가하시느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 호우 상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